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가 0.3% 사실은 최근에 폭락장세 그나마 좀 버틴 거에요 6만 5천 7백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 장중한테 6만 5천 3백원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6만 5천원대 들어오니까 개인들이 조금 더 많이 샀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건데요 최근 사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사드리고 있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사거래일 동안 합산으로 하시면 저기 보시면 5천 8백 90억원을 산거죠 5월 10일 5월 9일 5월 6일 5월 4일 5월 2일 계속 산거에요 대신 반대쪽에 뭐가 있죠 외국인 계속 드리는거죠 아니 좀 산다고 했거든 외국인이 근데 여지없이 시장이 빠질 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판다 이렇게 사실은 2020년 3월에도 4만원대 갈 때 외국인들이 거의 다 대부분 판거거든요 로스칸 물량 포함해서 그걸 다 우리 개인들이 받았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6만 5천원대에서도 그런 상황이 재현이 될는지 그러나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외국인 순매도 어제도 1위가 삼성전자였고 1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였거든요 이걸 다 개인 순매수가 받아낸 겁니다 개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고 개인 순매수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 올 들어서 16.4% 빠졌습니다 물론 많이 빠졌죠 그런데 삼성전자만 빠졌냐 마이크론도 마이크론이 아마 이제는 더 빠진 것 같아요 한 17%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 하락을 거의 평균적으로 저걸 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1월 3일 종가가 7만 8천 6백원이었고 어제가 이제 6만 5천 7백원이니까 16.4% 빠졌는데 시장 평균 정도 빠졌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이 파는 게 반도체 삼성전자만 딱 찍어서 판다기보다는 어쨌든 한국 주식을 팔 때 가장 유동성이 많고 또 외국인이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거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얘기를 듣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집중 매수세는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 2020년, 2021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마음을 바꾸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외국인이 어떤 조건에서 마음을 바꿀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를 확실하게 하던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주주를 확실하게 고려하시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게 계속된다면 개인의 순매수에 더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유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이런 원사이드러브라고 해야 되나 이거 반응을 좀 해 주셔야지 짝사랑 반응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사면 그거는 기관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개인은? 법인, 법인이니까 기관으로 들어가요? 법인, 법인 법인? 법인은 따로 계산해도? 그렇죠 그런데 글쎄 그걸 어디다가 하죠? 기관 투자자는 아니지 그러니까 법인, 계좌가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법인 중에서 금융회사 이걸 기관 투자자가 들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일반 상장 법인도 주식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류에 그럼 따로 안 들어가나 보다 그건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 단에서 법인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기관 투자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법적 분류가 아니에요 개인, 기관, 외국인이 법적인 분류가 아니고 시장에서 분류하는 거예요 법적인 분류는 개인, 우리 같은 개인 명의로 하는 거 또 금융회사를 포함한 법인 명의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법적 계좌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인 중에서 기관 투자자 자격이 있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이걸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거고 일반 법인, 그러니까 상장사를 포함한 그냥 개인이 아닌 회사가 투자하는 건 일반 법인으로 잡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주식을 사는 거 이거는 그냥 개인으로 분류가 개인으로 잡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는 아니니까 시장 분류는 개인으로 잡히겠죠 자, 모르셨죠? 여러분도? 그리고 질문할 때는 예고 좀 해 나라고 어떻게 다 안아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모르고 그냥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우리 세대는 보고 들어갔는데 사장님이나 뭐야 그러면 일단 뭐부터 대답부터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일단 대답해놓고서 다시 들어가서 제가 좀 잘못 알았네요 자, 하여튼 개인이 삼성전자 꽤 많이 또 샀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다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삼성전자 좀 저도 정프로만 아니면 삼성전자 좀 이제 살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프로는 이제 시장에 영향 주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아, 이번에 또 우리나라의 큰 회사죠 현대차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전기차 공장,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는 이래 발표를 했구나 어제 여러 매체들에서 이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아마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계획이 있는 거니까 현대차가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부터 22일 사이 한국에 있거든요 그때 아마 미국 조지아주 내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에 대한 신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엘레바마 공장에서 전기차 원래 엘레바마 공장에 내연기관차 공장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전기차 라인을 증설 중인데 이번 신설 투자를 조지아주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에 미국 지역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인스튜션 그쪽에서 보도가 된 건데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동부의 서베너 인근의 브라이언 카운티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 현지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로이타 통신에서도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한다 이렇게 주정부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는 기사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는 어떤 차가 생산이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스포츠 유틸리티죠 아이오닉7과 EV9을 생산한다 EV9하고 아이오닉7? 그게 지금 아이오닉5랑 EV6 상위 버전인데 그게 여기서 나가는군요 스포츠 유틸리티죠 네, SUV SUV 스포츠 유틸리티 맞아요 한번 써봤어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그동안 썬벨트 지역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썬벨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텍사스, 테네시아, 엘라바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기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전 이렇게 하면 썬벨트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태양이 강렬한 그런 쪽이에요 이쪽이 남부쪽이죠 남동부쪽이죠 그래서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값싼 전기요금과 값싼 비교적 문건비가 싸고 텍스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래요 텍사스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텍스가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고 텍사스는 텍스가 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연한 고용 환경 등을 갖춘 노조가 좀 약하다는 거죠 북동부 쪽보다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진출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인데 조지아와 엘라바마 자동차 공장을 보유한 현대차에서 엘라바마에 지금도 총 3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라인 증설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발표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평택을 갈지 기획을 갈지 아니면 현대차를 갈지는 아직은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는 저번에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어떤 기업들과의 동행하는 행보 같은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사실 누군들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가면 뭐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렇게 이런 경제 외교했다 이건 우리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왕 할 거라면 그런 계획이 발표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추측성 보도인데 대체로 보면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보니까 또 현지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대체로 좀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엘라베마 엘라베마가 그 노래에 나온 데 아닙니까 포스터에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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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베마 오수채 너의 노래 부르자 불타 좀 모실까 엘라베마 예전에 인종차로 굉장히 심했던 동네입니다 그렇죠 KKK단도 있었고 버스에서 흑인 분이랑 자리 따로 앉아야 되는 이거 재판 시작한 데가 아마 여기일 겁니다 거기서부터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됐나 보죠 엘라베마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박병찬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